현직 육군 중령이 수명이 다해서 폐기되는 미사일을 특정 민간업체에 파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서 구속됐습니다. 방산 비리의 검은 손이 폐무기 재활용 시장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무기재활용업체 대표가 현직 육군 중령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1년 재활용업체 대표 김모 씨는 수명기한이 22년 지난 130mm 다연장 로켓을 사들였고 이 로켓을 분해해 과염소선 암모늄을 추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업체에 전량 수출됐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원료로 쓰였습니다. 당시 군수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로켓 추진제를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처음으로 허용됐기 때문인데 김 대표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근무하던 서모 중령에게 2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군은 김 대표와 서중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서중령 외에 뇌물을 수수한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